아, 조심 좀 해. 우리 꺼봉이가 얼마나 많이 눌렀겠어. 아, 수제 둘이 님 기다리시잖아. 돈 주고 그냥 정우 씨랑 둘이 잘 안 부르면 되지. 누난 잘 지내. 자주 만나. 한 번도 연락 안 했어? 엄마! 누난 헤어진 사람한테 연락하고 그런 애 아니야? 아, 누나! 누나 씨가? 두 사람 다시 만나는 거야? 아버지랑 밥 먹고 들어갈게. 뭐? 어떻게 나만 빼고 세 분이서만 식사를 해. 나는 혼자 집에서 눈물에 수제비를 먹었어. 정우니한테 준 선물인데 맘에 들 것 같냐? 어떻게 결혼 전이랑 후가 똑같니? 자기야, 변하는 게 맞아. 잘 자. 고마워. 지금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